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2019년도 게리지 강국사 기출문제 해설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시험 본이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문제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총평을 보면은 제가 이제 우정 게리지 카페죠 학생들 카페에 들어가서 봤더니 학생들 수험 후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웠다 그런 평가가 있었고 그리고 나는 심지어 가락을 말 것 같다 하는 수험생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쌤도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니까 역시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느꼈을 그런 체감 난이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게리지 기출문제에 비해서 엄청나게 난이도가 어려웠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후기를 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학교 커트라인이죠 커트라인은 많이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고 심지어 뭐 이제 실수를 더 하거나 문제를 잘 못 풀었던 학생들은 가락을 맞을 확률도 좀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개 이제 우리 공무원 한국사가 20문제가 있다면은 어려운 문제가 대략 한두 문제 나오는데 이 게리지 기에서는 이제 아주 못 풀 문제죠 아주 못 풀 문제 선도 될 수 없는 문제들이 뭐 4문제 이상은 출제됐다 그래서 극상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수험생들이 바로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도출해내지 못할 문제들이죠 그런 중상이죠 중상 이상의 문제들도 출제가 많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긴 했을까 뭐 예컨대 우리 부산이죠 부산을 보니까 이번에 경쟁률이 300대 1이었대요 바로 이 경쟁률이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문 중에서 한 명을 뽑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뭐 난이도를 어렵게 출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상이 됐는데 솔직히 선생님 생각에는 그 예상 이상으로 문제를 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률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도 2020년도에도 우정계리직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분명히 경쟁률이 올해보다는 못하겠지만 좀 떨어진 선에서 경쟁률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계리직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몇 개 없으니까 일행, 일행이죠 일행을 준비한 학생들도 사실 우정계리직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행 학생들까지 가세하고 심지어 경찰 순경 학생들까지도 가세한다면 경쟁률은 불보습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년 시험에서도 수험생 출제의원들이 문제를 어렵게 낸다라고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래서 사실 그동안 계리직 시험은 엄청나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충분히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이 나왔었는데 내년에도 만약에 올해 정도의 난이도로 나온다면 그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로 해서 역시 심화 수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심화 이론 수업을 필수로 들을 것이고 그리고 필기노트죠 필기노트 한국사 필기노트 이런 뭐랄까 중요한 거 이유로 정리되어 있는 필기노트만 봐서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화 이론 수업을 들고 두꺼운 이론서를 꼼꼼히 정독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데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보면 너무 어렵긴 했어요 솔직히 수험생들이 어렵게 대비해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쌤은 이런 생각 드렸어요 이제 계리직이 이제 18문제였잖아요 그럼 출제원들이 한 4개는 완전 못 풀게 됐어요 그러면 이 4개는 결국에는 운일 거야 운 운은 운이 가르게 되겠죠 누군가는 찍어서 한두 개 더 맞출 것이고 누군가는 잘 못 찍어서 한두 개를 못 맞추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4개죠 14개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정확히 맞춘 학생들이죠 이 학생들이 학교관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주 어렵게 해도 결국 너무 이상하게 출제를 한다면 그 문제들을 풀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시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은 기출되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푸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렵고 지엽적이고 틀리다고 된 문제들은 역시 고난이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겠죠 많이 풀어서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가지시고 그 어려운 가능성에서도 그래도 확률이 있죠 풀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면서 이제 사고력이죠 사고력을 높이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분석을 해보죠 1번 가나 유물 유적을 사용했던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좋다는 것을 보기에서 보는 것은 가나는 이제 비싼 무늬 토기로 해서 신석기 거죠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되겠고 나는 이제 고인돌이 되겠죠 고인돌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에 유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사시대죠 선사시대에 유물을 던져주고 시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신석기였고 나는 청동기였다 그래서 대개 이런 문제는 문장들이 거의 다 맞아요 문장들이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장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없고 아 이 문장은 거의 맞을 것이다 생각하고 시기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이제 막 여러분들이 지문을 볼 때 아 혹시 문장을 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문제에서 시기를 물어볼 때는 이 문제의 지문은 분명히 맞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기만 잘 고려면 됩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졌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인간들이 채집경제가 중심이었죠 채집경제가 중심이었는데 인간들이 이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하면서 이 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는 생산경제 생산경제가 시작되고 비중이 높아졌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ㄴ 주먹토끼, 순배지대기 여기만 봐도 아예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도구들 아니겠습니까? 틀렸지 한반도에서 주로 강가나 바닷가에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석기인들이 되겠죠 그래서 청동기랑 맞지 않겠죠? 틀렸죠? 전문적인 장인이 출연했고 사회자산과 계급이 나타났다 청동기 맞죠? 그래서 ㄹ이 맞겠죠? 그러면 정답은 ㄱ, ㄹ에서 4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ㄱ 지문이죠? ㄱ 지문에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는데 점차 비중이 높아졌다? 혹시 뭐 이거 청동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게끔 출제원을 유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원이 지문을 보면은 ㄴ과 ㄷ이 확실히 틀리고 ㄹ이 맞았기 때문에 ㄱ은 이 생각을 안 하고 안 하고 문제를 푸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처는 뭐 웬만한 책들에 다 나와 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 이론소나 그리고 이제 요양노트에 다 나와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샘의 요양노트죠 요양노트인 테만네트에도 뭐 이런 내용들을 내용들이 이렇게 수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자 2번이네요 자 가와 나 국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가왕과 나 국가를 물어봤다 이 사료는 이제 많이 봤던 사료입니다 바로 광개토대왕은기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경자년이죠 경자년은 내일이 400년이죠 400년 가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서 어디를 구원했대요 그래서 광군이 이르자 외적이 물러갔다 그래서 추격해서 입나가라 정벌성이 이르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나왔던 사료죠 그래서 가왕은 광개토대왕이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바로 신라구원전하는 거죠 신라구원전한다 그래서 AD 399년이죠 399년도에 신라에서도 경주에 외구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외구들이 쳐들어왔는데 신라왕 내물마리권이죠 내물마리권이 막지 못했죠 막지 못하고 고구려에 구원 요청을 했고 광개토대왕이 이제 다음 해죠 400년 5만의 기보병을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죠 즉 기억 가왕의 왕구를 새긴 유물이 신라왕도에도 출입되죠 맞죠? 그래서 이건 바로 신라의 수도 경주죠 경주에서 돌무지더널모덤이죠 돌무지더널모덤인 호총에서 발견된 호명그릇이 되겠죠 그래서 호명그릇은 밑바닥을 보면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써있어요 그래서 호명그릇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청동체 명품구로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이 맞겠죠 그래서 고구려와 신라가 사이가 좋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자, ㄴ 가왕은 아단성 등 백제의 58성 700여천을 공략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지문이 디테일하죠 아단성 등 53성 700여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눈속임이고 포인트는 뭐겠어요 가왕이 백제를 엄청나게 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죠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남겨놓은 광개토대왕을 보면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적했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함을 모르더라도 핵심은 백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전에 있었던 백제 근초강이죠 근초강이 평양에 가서 고구려에 고국원왕을 죽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수로 광개토대왕도 역시 백제를 많이 공략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나하 국가는 포상팔국의 공적을 받은 가야를 구원했다 이거는 최근에 출제가 됐죠 바로 경찰 순경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올해 경찰 순경 2차에서 이 지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봤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상팔국이라고 해서 경상남도죠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에 계셨던 이 팔국이 반란했겠다 그래서 가야죠 가야를 압박해요 가야를 압박하자 가야가 신라의 구원 요청을 해서 신라가 도와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기가연맹 금강가야 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AD 대략 한 209년도 그때쯤의 사건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리을 나는, 나하 국가는 외의 아스카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자, 틀렸죠 그래서 일본이죠 일본의 아스카 문화, 비조 문화에 영향을 줬던 건 바로 백제죠 백제 백제는 항상 일본과 친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제가 외화, 친선을 통해서 신라를 견제했죠 그래서 외는 항상 신라를 압박했죠 그래서 신라와 외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제가 외화 사이가 좋아서 백제 문화가 일본 아스카 문화 성립에 영향을 줬던 거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형리은 대거탑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포상팔국의 난 209년도 그리고 백제 문화가 일본 아스카 문화 성립에 영향 그리고 신라는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문명 교류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축제술, 조선술 이런 걸 전파했다가 역시 테마루트에 출제가 되었네요 3번, 가나의 사실로 알 수 있는 나라의 풍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전설한 것은 보니까 이 문제는 가나가 같은 나라가 되겠네요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 국왕이 죽으면 옷갑을 사용하여 장례를 치렀다 이거는 사실 잘 안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초기 국가인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본 이론서죠 이론서나 아니면 이런 요약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제원이 이걸 냈다는 것은 역시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는 그런 의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기본 이론서나 아니면 필기노트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내용이죠 이것까지 꼼꼼히 본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성책을 등급하게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가뭇갑시다 이 지문도 역시 거의 처음 나온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역시 기본 이론서죠 기본 이론서의 사료에 아주 조그맣게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료조차도 이거는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초기 국가의 생활상을 물어봤을 때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무조건 부여예요 무조건 부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출제원이 이거를 어렵게 내기도 했지만 약간 센스가 필요하겠죠 어려우면 부여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내는 문제였다 1번 머리 폭이 좁으며 남녀모도 몸에 문신 새겼다 보니까 이거 이제 문신을 했고 머리 폭이 좁았다 이거는 이제 머리를 성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편두 머리를 성형했고 몸에 문신 새겼다 이거는 이제 변환 지역이죠 3안 중에 변환이 되겠습니다 2번 전쟁을 할 경우에는 소를 잡아 발급을 살펴 기룡을 줬다 이거는 이제 너무나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바로 부여의 우재정복이죠 부여의 우재정복이 되겠다 되겠네요 3번 10월에 이제 나라의 동쪽이 10월에 수신을 모셔 제사 지냈다 이거는 이제 고구려죠 고구려의 동명이 되겠죠 고구려의 제천흥사인 동맹은 10월달에 했죠 10월달에 했고 10월이 바로 이제 국동대여라는 게 있어요 국동대여라는 동굴에서 제사를 지냈던 거죠 4번 옹기소스의 쌀을 삼아서 목광 무덤의 한편에 배드라드는 매장 공습이 있다 이거는 옥조죠 옥조의 가족 공동묘가 되겠습니다 옥조의 가족 공동묘다 공동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사료 사료를 알았다면 풀 수 있겠고 몰랐다면 역시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때 항상 보면 어떤 주제는 어떤 게 어렵게 나오고 어떤 건 쉽게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기과 생활상 무조건 부여가 어렵게 나오니까 부여를 잘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출전이 문제를 어렵게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법칙에 맞춰가지고 됐다 부여를 어렵게 낸다 이런 틀에서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내용도 없이 선생님 테마노트 테마노트에 뭐 이렇게 부여의 장력풍습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사실은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부여의 우제전법 이런 것들 변환해 문신풍습 있다 그렇죠 편두했다 뭐 이런 것들이 테마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와나 사건의 사이에 신라에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개의식 문제에서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신라사인데 이제 가나사의 사건 물어봤으니까 이건 아마 연도를 묻는 문제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긴 했죠 자 가위들을 전진해 사신으로 보냈다 자 이거는 이제 신라 내물마리깐 때죠 내물마리깐 때 상황이 되겠지요 내물마리깐 때다 그래서 사실 이걸 연도를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 생각인데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지문은 거의 나온 적도 없고 나왔어도 아마 오답이었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수험생들이 외우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이제 굳이 이것까지 외우라 하진 않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포인트는 내물마리깐이죠 그래서 4세기 말 상황이죠 4세기 말 상황 4세기 말 내물마리깐은 고구려와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내물마리깐이 고구려와 사이가 좋으니까 아마 고구려가 중재해져서 신라죠 신라가 중국이죠 중국의 전진에 사신을 보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세기 말 이게 아마 쌤 기억에 380 한 인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아시천의 소경을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바로 지증왕 때죠 지증왕 때 지증왕 때는 무조건 나오니까 연도를 외워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연도 알고 계셔야 돼요 514년이죠 그럼 이제 가나 시기니까 느낌은 나왔어요 출지연은 바로 마리깐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마리깐 시기 신라의 왕후가 거차이마로 변화하죠 신라의 왕후가 거서관, 차차홍, 이삭은 마리깐으로 변화하고 그 다음이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깐 시기의 시작이 바로 이 내물마리깐이고 여기 지증도 원래 마리깐이었는데 왕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마리깐 시기의 사건이 아닌 걸 고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이 지문들, 연도를 알면 좋을 텐데 혹시 모른다면 느낌상 마리깐 시대가 아닌 걸 고르면 됐다 그래도 이제 어려웠어요 실직국과 압덕국 전복이 다 어렵죠 이거 처음 나왔죠 처음 잘 모르겠다 어려운 문제 지문 보컬을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다 이거는 이제 그래도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마리깐 시기 왕들 보면 내물마리깐 그 다음에 실성마리깐 실성마리깐 그리고 이제 눌지마리깐 그래서 내, 실눈 그리고 이제 소지마리깐 유명한 마리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증마리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증마리깐은 이제 왕으로 바꾼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컬 고구려의 볼모로 보냈던 건 바로 이 실성마리깐 아니 실성마리깐 실성마리깐 실성때가 되겠고 3번 나을의 신궁을 설치했다 이건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왔다 심지어 이거 책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쌤도 솔직히 이거 거의 처음 본 지문이 되겠어요 그럼 이것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겠다 3번 4번 상법을 정하여 반포시행했다 이거는 이제 책에 나오지 지증왕 때죠 지증왕 때가 되는데 이 소경을 설치했던 게 514년이에요 514년이고 상법을 입히던 게 504년도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2번이랑 4번은 확실히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제 1, 3번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이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건데 알 수 없을 지문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뭐 찍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고난이도 지문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래도 이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1번을 보면 그래요 1번은 그러니까 신라가 정복을 했다는데 우리 대개 뭐 신라가 정복했다 하면 지증왕 지증왕 때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지증왕 때 우산국을 정복했다 법흥왕 때 근강가야 정복했다 진흥왕 때 대가야를 점령했다 함경도까지 갔다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라가 우리가 6세기 때죠 6세기 때 정복한 것들은 거의 다 수업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본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6세기 때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분명히 6세기는 아니겠고 그리고 5세기 때는 신라가 상황에 앉았죠 5세기 때는 이제 고구려가 남아죠 남아하면서 신라도 상황에 앉았잖아요 그럼 이제 대개 이제 여기 보면은 가나살과 마리깐식이니까 마리깐식의 신라는 정복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마리깐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푼다면 정답이 1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이 가나살이 5세기인데 5세기는 신라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왜한테 공적받기도 하고 고구려의 남아로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죠 그래서 신라가 정복할 만한 그런 뭐랄까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란 거죠 그래서 답을 일본으로 가야 된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파사 파사 이사금식이에요 이사금식이 이사금식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신라가 왕후가 거차임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리깐 이전에 이사금식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3번 나을에 신궁 설치했던 것은 이제 소지 마리깐식이 되겠습니다 소지 마리깐식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선생님이 금방 설명했듯이 약간 이제 사고력 사고력으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선생님이 좀 어려우면 좀 3번으로 찍으라고 하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은 3번이 답을 하는데 심지어 1번으로 답을 했네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보여지겠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이런 내용들 전진의 위드 파견했다 그리고 실성 때 복고를 보냈다 이런 내용들 상복제도 했다 소경 설치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책에 다 실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글을 저술한 승려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펼쳐 열려도 번잡하지 아니하고 종합하여도 좁지 아니하다 주장하여도 어둠이 없고 논파여도 이름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마명보살의 오묘한 기술이 사실은 참 이 지문도 어렵습니다 이 말 솔직히 수험생들이 이 말 뜻 잘 모를 겁니다 문제 볼 때 그런데 힌트가 나오긴 했어요 여기서 기신론이 나온 거죠 기신론의 종체가 그러하다 그래서 기신론 하니까 분명히 보니까 얘기하는 것들이 이게 뭔가 불교와 보살이 나왔죠 불교와 관련된 것들인데 기신론 나왔다 내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대승기신론서 아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서는 바로 고대의 승리였던 원호의 저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료의 유일한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기신론이었다 가 되겠어요 그래서 종례를 해석한 사람 중에는 그 종체를 가치어 밝힌 이가 적었다 이는 각기 익혀온 것을 지키려 그 문구에 구해되고 마음을 비워서 뜻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도 사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직이 키워드에 의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었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자장의 자장 자장이 당나라에 기숙하니까 선동요양이 자장을 대국통인명했다 이건 이제 출제가 됐죠 기출됐던 거 2번 현장법사의 제자가 돼서 신유식을 배웠던 것은 원칙이죠 원칙 원칙 그리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여러 불교 경전의 사상을 하나의 원리로 회통했다 이건 바로 이제 원융회통 사상이죠 그래서 원효 아니겠습니까 원효가 원효가 당신 이제 고대에 불교 교리를 두고 대립하고 있으니까 이 교리를 하나로 이제 묶기 위해서 뭐 불교에 대한 저술 저자 활동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제자 양성과 함께 교세학장에 있었던 거 그리고 화음종 화음종 숙련은 대표적인 사람의 의상이죠 의상 의상 의상이 십찰 조성했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고대의 어려운 불교 교리들이죠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원효의 대표적인 저술가 그리고 이제 그런 뜻이 담겨있는 교리나 경전을 정리했다 하나로 정리했다 이런 회통사상 원융회통 원효를 물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그런 내용들 원융회통 대승기 신문서 역시 테마노트에 나와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가왕의 제2식이 사실을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국왕의 시기 사건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니까 시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공주는 우리 대응 고려 자 이 사료는 너무나 많이 나왔던 사료가 되겠어요 바로 대응이란 여러분들 연호를 쓰는 것은 바래의 문왕이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문왕의 딸이죠 공주죠 그래서 이 사료는 바로 문왕의 둘째 딸이었던 정의 공주죠 정의 공주 정의 공주의 묘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딸이다 그렇죠 그래서 바래의 첫 왕이 고왕 두 번째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가 문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문은 바로 정의 공주 비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왕 시기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래 문왕은 바래 왕들 중에서 대장이죠 대장 항상 출제가 되는데 문왕이 나오면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잘 해두라고 했습니다 1번 신라는 관리 등용을 위해서 독조사 문과를 설치했다 이거는 이제 원성왕 때죠 그래서 원성왕은 통일신라 왕인데 통일신라 하대죠 신라 하대 신라 하대 왕이에요 하대 왕인데 이 원성왕이 보면은 8세기 후반 후반부의 왕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왕이죠 바래 문왕도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라고 했죠 그래서 문왕이 활동했던 시기에 8세기 대략한 중반에서부터 후반까지 다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기상 이제 같은 내용이 되겠어요 답은 뭐 쉽게 나왔어요 일본에서는 엔린이 구법을 위해서 당으로 갔다 그래서 일본에 승리했던 엔린이 당에 가서 이제 불법을 배우러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엔린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기록 그래서 이게 바로 입당 입당 구법 구법 술래행기 술래행기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당에 들어가서 구법했다 술래 다녀왔다 일종의 뭐 기획문인데 이 엔린의 입당 구법 술래행기는 술래행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 바로 장보고가 나오죠 장보고 장보고 그래서 엔린이 당나라 들어가서 불교 공부 좀 하려는데 당나라가 입국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엔린이 누굴 찾아갔냐 장보고를 찾아가요 그래서 장보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당에 들어가서 공부했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이제 엔린과 장보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보고는 언제 사람이냐 장보고는 바로 구세기 중엽 사람이에요 구세기 중엽 구세기 중엽의 장보고 활동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2번은 시기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이다 그리고 3번 당이죠 당이 이제 문항을 발해 구강에 봉해졌었고 또 당시 당나라의 안녹상과 사사명의 난 안사의 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3, 4번은 문항 때 사항이 맞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근데 이 문제도 약간 좀 3, 4번은 쉬웠는데 1, 2번에서 좀 어렵게 시기를 물어봤으니까 출제원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역시 그런 내용들 안사의 난이다 발해 구강이다 독서산품과다 뭐 이런 내용 시기들 장보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역시 테마노트에 들어가 있네요 자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비로소 직관, 상관, 가품에 가를 제정했는데 관품에 높고 낮은 것은 노라지 않고 다만 인품을 가지고 토지의 등급을 결정했다 보니까 이 사료는 올해 올해 국가직에 나왔던 국가직 구급이죠 국가직 구급에 나왔던 사료랑 똑같네요 그래서 이제 국가직 구급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 이 사료를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2인품 아니겠습니까 2인품 그래서 보니까 현직관료, 퇴직관료한테 토지를 분급하는데 2인품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삼 자삼이라는 건 이게 보니까 공부관이겠어요 자 고려죠 고려의 공복제도 광종 때 제정된 공복제는 자단비녹이죠 자단비녹 자단비녹이죠 자단비녹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시정이죠 시정전시과 시정전시과는 토지를 분급할 때 분급할 때 다원적이죠 다원적 기준으로 토지를 분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품과 관품을 보고 그리고 관리들의 공복세과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원적이었다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다 분부시키기 3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시정전시과는 광종 때 제정이 됐죠 사색 공복제 참작에서 직관과 상관 모두 상으로 해서 관직과 관계도 지급을 기계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문종 때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을 했다 공음전이 되겠죠 채집됐다 공음전 2번은 이제 문종 때 산직은 즉 퇴집관리 노력했다 시집관련 때만 졌다 이거는 이제 문종 때 경정정시과가 되겠죠 4번 청정 때 마련된 관료체를 바탕으로 하여 분급기준이 단일화됐다 인품을 제외했다 이거는 개정이죠 개정 개정정시과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대신 문제는 기초 문제만 잘 풀어봤다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정 이렇게 시정이나 개정 경정 이런 내용들 내용들 인품 배제 뭐 이렇게 다원적이다 이런 것도 역시 테마로 뒤에 들어가 있네요 8번 다음 사실을 이런 식으로 바르게다 이런 것은 보니까 이 문제는 임진왜란 때 순서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임진왜란은 잘 출제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잘 정리해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역시 그래도 또 어렵게 냈어요 바로 기억에 이몽학의 난이죠 대개 이제 우리 뭐 공무원 시험에서 이몽학의 난을 거의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몽학의 날을 출제하면서 뭔가 흔들었던 거죠 그러든지 만약에 기억을 몰라도 그래도 풀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권율 장군이 이제 행주에 승리했다 행주대첩이죠 행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500 1593년 2월달이 되겠죠 자 디귿 보니까 조선정부가 훈련도검 설제했다 훈련도검은 1553년 8월달이 되겠죠 8월달 1 외군이 조선수군을 수격해서 통제사 원균 전라수사 이역기 등등을 죽였다 보니까 원균이 죽었다 이건 정류지라는 때죠 정류지라는 때 이순신이 파혹당하고 이순신이 라이벌이었던 원군이 7청년에서 대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7청년 전투죠 1597년도죠 7년도 그럼 이제 이문확인하는지 잘 몰라서도 니은 디귿 니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순서는 니은 디귿 니을이죠 니은 디귿 니을 있고 여긴 없고 틀렸고 그리고 여기도 틀렸죠 그리고 여긴 있죠 니은 디귿 니을 있죠 그럼 이제 1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것이죠 4번이 되는데 기억은 좀 답대해 그러겠죠 이문확인안이 제일 앞에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문확인안은 임진왜란 초기 터진 게 아니라 임진왜란이 전개되는 후반부에 좀 터졌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문확인안은 1596년이 돼요 6년 6년 그래서 외란 중에 발생한 반란인데 이문확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반란을 익힌 이문확이 의병장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라고 해서 선조가 의병장들까지 의심해가지고 의병당을 죽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이 반란이 유명하죠 그래서 시기문제로 역시 기억이 이 사이죠 이 사이 일 사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외란 문제였는데 그래도 좀 이문확을 던져주면서 얼룩게 출제했을까 되겠네요 그래서 난이도가 꽤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역시 행주대첩이나 훈련동감 절치 이문확인안 그리고 칠청량 해정 이런 것들이 테마노트에 들어가 있네요 9번 미수신 가와나 사이 의식이 옳지 않은 것 보니까 이거 시기문제에요 시기문제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사료는 너무나 많이 받던 사료가 되겠어요 그래서 심화도다 달단의 환란이 있겠다 이거는 이제 나왔던 사료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차려야겠죠 달단은 몽골이죠 그래서 몽골애들이 환란이 있겠다 바로 이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231년도에 몽골의 침입이 시작됐죠 그래서 잔인하고 형폭하다 그래서 이른바 불법이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경유하는 곳마다 불상과 범설을 마구 불태웠다 그래서 몽골애들이 우리 고려의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를 불태웠잖아요 현종 2년에 거란주가 크게 군사를 쳐들어왔다 이거는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이죠 거란의 2차 침입이죠 1010년 아니겠습니까 1010년 그게 정보라 현종이 남쪽으로 피란 같다 그래서 현종은 여럿이라든가 함께해서 이때 대장경 판본을 판각했다 그래서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고려가 불법으로 거란을 받기 위해서 초조 대장경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가나 가나 사이니까 바로 초조 대장경 조판과 그리고 몽골 침입 사이가 되겠죠 그렇죠 초조 대장경은 이거는 대략한 고려모 중기 때가 됐고 이거는 몽골의 침입이니까 모신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를 묻고 있네요 답은 쉽게 나왔어요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해인사의 장경판전을 짓고 팔만대장경을 소장했다 자 이건 바로 15세기죠 15세기 몽골의 침입으로 초조 대장경이 불타서 다시 만든 게 제조 대장경 아니겠어요 제조 대장경은 팔만대장경이었죠 이걸 다시 만들었다 그런데 조선 초기죠 15세기 팔만대장경을 합천 해인사로 해인사의 장경판전을 만들고 이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조선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왔어요 1, 2, 1번 2번 1번 초조 대장경은 당연히 현종의 현종 때 거란의 2차 침입 위에 만들었고 맞고 그리고 2번 교장을 만들었던 건 바로 고려중기 숙종 때 의천 아니겠습니까 맞고 그리고 4번 몽골이 쳐들어서 대구 부인사에 했던 초조를 불태웠죠 이것도 맞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소조의 조판 시기 교장의 조판 시기 그리고 제조 팔만대장경 강화도에 만들었다 강화도에서 만들었다가 15세기죠 해인사로 이전했다 나와있죠 역시 테마노트에 이렇게 출처가 있네요 10번 10번 가책에 대한 수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례는 한결같이 자치통감에 의거하였고 각목의 필식한 취지에 따라 번다하고 쓸모없는 것은 삭제하여 오력만 남겨두려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이 책이 자치통감에 의거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국이 함께 대치했을 때는 삼국기 징하고 신라가 통합했을 때는 신락이라 징했고 고려시된 고려기라 했다 이거는 출제가 된 사료가 되겠어요 출제가 됐었어요 바로 성종 때죠 조선 성종 때에 편찬된 동국통감이에요 동국통감이다 동국통감의 편찬된 내용을 보면 동국통감은 책을 이런 순으로 쓴 거예요 외기 외기 단군에서부터 삼한시대까지 외기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죠 삼국시대를 신라 중심으로 가서 신라기로 했고 그 다음 시대를 고려기라고 하죠 고려기 다시요 고려기 그리고 그 다음 시대 고려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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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삼국기 삼국기 그 다음이 신라기 그 다음 고려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셨는데 이게 사료 자체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제됐던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성종 때 편찬된 동국통감은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 편년체로 쓴 책이 되겠어요 답은 쉽게 1번이었다 2번 신화와 전설을 포함했다 우리 역사를 신의사관으로 쓰렸던 건 삼국유사죠 고려시대의 이련의 삼국유사가 되겠고 3번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 영사체 아니죠 편년체리 틀렸죠 편년체 강모법 위장에서 재정리하여 기전체 이거 아니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국통감에 대한 기록들 테마노트의 이렇게 최초의 통상이다 단군에서 고려 말까지 정리했다 편년치이다 이렇게 테마노트에 기록되어 있네요 11번 토지도 가에 대한 성령으로 오른 것은 고기에서 모두 오른 것은 도평의사사 도평의사사는 고려 말이죠 고려 말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총렬한국 때죠 그래서 고려 후기 최고한청이죠 고려 후기의 최고한청이다 왕한테 글 올려 가를 재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왕이 쫓았다 운정 때 정한 바에 의해서 경기 주군으로 결정된 고기를 좌우도로 나누어 시시한다 이래서 국품과 산지계 1과 18과로 나누었다 보리과 이거 과전법이네요 과전법 그래서 공양왕 때죠 공양왕 때인 1391년이죠 91년 관료들한테 토지를 새롭게 분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료도 뭐 많이 나왔던 사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경기도 과전법은 경기도 땅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391년 공양왕 때 분급한 과전법이 되겠네요 ㄱ 맞죠 전주는 전기계계 전주 수확량 10분의 1세를 징수하겠다 맞죠 그래서 전기계 바로 농민 아니겠습니까 농민들이 양반 관료한테 생산량의 10분의 1을 토지세로 내게끔 했죠 맞죠 ㄴ 양반 관료층이 경제적 보장을 위해 현임이나 퇴임 막론하고 맞죠 과전법은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관료한테 모두 지급했죠 맞죠 그래서 ㄱ ㄴ 담았고 ㄷ 토지를 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 수신적이라는 면목으로 사실상 세습 가능 맞죠 과전법을 내 원칙상 세습이 안 되죠 세습이 안 되는데 예의를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관리의 부인이죠 부인 과부 과부한테 남편 것을 세습받는 것을 허용했던 거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ㄹ 수업관자의 직접적인 전조의 수치를 봉시하고 납조자가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해요 틀렸죠 관리죠 과전법에서는 관리가 바로 농민한테 10분의 1을 직접 수조하게 했죠 틀렸죠 보면 수치를 봉시했다니까 틀린 거죠 봉시하지 않고 관리가 직접 납조자가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해 전조를 납부 다시요 자 리을 수업관자의 직접적인 전조의 수치를 봉해했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틀렸다 그래서 10분의 3를 직접 수치하게 했다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ㄱ, ㄴ, ㄷ이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시 문제 짐들이 뭔가 좀 까다롭게 써놨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려웠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10분의 1세를 건넌다 수신전 그리고 과전의 수족권에 대한 사적 지배 강했다 관리가 직접 수주했다 이런 것들 역시 테마노트에 기록되네요 자 10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가는 학교가 날로시하자 이를 근심하여 양부와 의로나 하기를 제상의 직무는 인재를 교육하는 것보다 먼저 함해었기를 지금 양형고가 고갈됐대요 이게 포인트다 예종 때죠 예종 때 관학진흥책으로 양형고라는 장학기금을 지급해 주셨죠 그런데 양형고가 고갈됐대요 고갈돼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어 어 청컨대의 육품 이상은 다시 돈을 내게 하고 줬죠 그래서 서막전이죠 서막전 서막전을 설치해서 새로운 장학기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건 안양이죠 숙료량 때 안양이 국자감의 장학기금이었던 양형고가 고갈되니까 서막전이란 새로운 장학금을 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이죠 1번 1번은 구제 설치하자 이건 최충이죠 최충 고려중기 때 최충 최충 제자가 많아서 해동공자라죠 2번 주자가래 도입했다 집에 가며 세웠다 동방이야기의 저는 정몽주죠 정몽주 모네에서도 망건당에서 중국인들과 교류했던 건 이재연이 되겠죠 숭소랑 때 이재연이 되겠다 4번 모네에서 공자와 제자들의 위패를 가져왔네 초상화 초상화를 그리우겠다 그래서 경사를 가르치겠다 성리학을 널리 전했다 이게 바로 안양이죠 안양이 바로 충렬항 때 충렬항 때 원에서 성리학을 수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 충렬항 때 안양 건의로 양형구 부질 보충하기 위해서 섬막전 설치했다 치충에 대한 내용 구제학당 설치했다 그리고 고려마을 성리학 수용해서 안양이 성리학을 수용했다 그리고 정농주는 동방위학의 조다 자 이런 것들이 역시 테마노트에 기록되네요 13번 기억리을 지역 일대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은 보내게 강화도죠 강화도 강화도 그리고 니은은 이게 청주죠 청주 디귿은 이게 애매한데 장응이죠 장응 그리고 리을은 양양이죠 지역문제가 되겠어요 지역문제 대장도감 설치하고 제주대장경 조판했다 강화도죠 최우죠 최우가 몽골이 쳐들어오자 강화도로 피란갔고 몽골 애들이 초주대장경을 불태우자 제주대장경을 강화도에서 만들었죠 맞죠 그래서 백운경 화상 백운경 한화상이 편출한 직지를 가능했다 1377년이죠 1377년 청주죠 청주 흥덕사에서 직지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맞죠 디귿 도우선사가 구산선문 중 가지산파를 개창했다 그래서 이 도우가 중국에서 최초로 선종을 수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종선문 중 최초의 파가 가지산파인데 가지산파가 장응이 맞아요 맞습니다 1 불교기획을 위해 백년사결사죠 백년사결사를 주대했던 건 요새죠 요새 요새가 만든 백년사결사는 전남 강진이 되겠어요 그래서 강원도 양양지역이 아니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구산선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도를 정확히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위치를 알겠죠 근데 대개 지도의 사실은 위치가 명확히 좀 안 보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디귿이 좀 난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책에 나와있는 구산 지도인데 그러니까 대개 이 지도가 이제 이론수에 나와있는데 여기가 가지산파 아니겠습니까 가지산파 근데 이게 뭐 장흥인지 뭐 어딘지 뭐 해남인지 잘 나와있진 않기네요 이게 그래서 역시 좀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청주 흥덕사에서 지찌를 찍었다 그리고 백년사결사는 전남 강진 남덕사였다 이런 것도 역시 테마노트에 다 있네요 14. 가나의 주장을 하는 인물을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가 여에는 여장을 둔다 무릇 일려의 토지는 일려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경제 이거는 정약용의 여전제죠 정약용의 여전제다 많이 나왔던 사료가 되겠죠 그러다 국가는 마땅히 한 집에 재산을 헤아려 토지 몇 불을 한 집에 영업전으로 삽니다 이건 이익이죠 이익의 한전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정약용 나는 이익이 되겠네요 우선은 유수원이죠 유수원 지락자 유수원 틀렸고 2번 가 우물정자로 토지를 나눠주자 정전제 정약용 맞죠 그래서 정약용이 처음에 토지기억론 여전제를 주장했다가 정전제를 후퇴했죠 답은 쉽게 2번 2번 3번 실온과 허자가 나왔네요 이건 의사문답이죠 의사문답은 홍대형이 되겠죠 홍대형 홍대형 틀렸죠 홍대형 틀렸고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분급하자 이거는 유형원이죠 유형원의 균전제 아니겠습니까 유형원 틀렸죠 이 문제는 쉬운 문제였네요 그래서 역시 테마노트 실학파트에 정약용의 여전제 정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 가전쟁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시기 문제가 되겠죠 가전쟁기간 내 사건 묻고 있다 일본의 연합한대가 인천과 리슈에서 러시아를 군함을 공적하면서 가전쟁 시작됐다 보니까 일본이 러시아 군함 공적했다 이거는 러일전쟁이죠 러일전쟁 그래서 최근에 여길 잘 내요 바로 일본이 우리 주권을 침탈한다 즉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 강대국들과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러일전쟁을 물어봤다 러일전쟁은 1904년 2월달에 시작됐다 시작돼서 마무리가 되는 게 포츠모츠 강화조약이죠 포츠모츠 강화조약은 1905년 9월달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아닌 걸 고르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래도 기출이 됐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1번 대한제국 고종이죠 고종이 국외중립선언을 했다 1904년 1월달이죠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종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국외중립선언을 발표했던 게 러일전쟁 직전이죠 러일전쟁은 1904년 2월달이니까 2월달인데 그 전달에 발표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어기고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맞네요 그래서 2번 시마네연 곳이죠 이건 러일전쟁 중이죠 1905년 2월달 일본이 이제 독도를 시마네연에 편해시켰다 그리고 3번 대한제국정부가 재정 및 외교 고문을 보냈다 이거는 1904년 8월달 1차 한일협약이죠 1차 한일협약이 되겠어요 4번 가스라테프트비락은 1905년 7월달이 되겠죠 7월달 그래서 이 문제는 출제되었던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테마노트 테마노트 이렇게 국외중립선언 고정의 국외중선언 그리고 러일전쟁의 시작 2월달 한일의정서 가스라테프트 포츠무츠 강화조약 역시 테마노트에 기록되어 있네요 16 가법의 내용으로 무엇을 보기에서 모두 그런 것은 자 가법 시행 1949년 6월 총칙 일정 본법은 헌법에 의거해서 농지를 적정하게 농민에게 분배해 주는데요 농가 경제 자립과 농업세는 증진한다 이거는 이제 역시 많이 나왔던 사례예요 1949년 6월달에 제정된 농지개혁법이죠 이승만 정권이 농민들한테 토지를 분배하려고 했던 농지개혁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지개혁을 물어봤는데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거의 뭐 기영리은이죠 기영리은은 많이 나왔던 지문인데 디귿리은 거의 처음 내었어요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이 굉장히 생소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기역 소유권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에 기숙한다 맞죠 그래서 농지개혁법에서 이제 농지개혁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 핵심은 바로 자영농이죠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토지를 분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농사짓지 않은 사람들의 땅 즉 부재지주죠 부재지주의 땅들은 몰수한다 유상몰수하죠 그래서 기역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소유권 명의가 불명치 않은 농지는 정부가 귀속을 해야겠죠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미은 농가가 아닌 자의 농지와 작용하지 않은 자의 농지는 정부가 매수 역시 이제 이거는 부재지주죠 부재지주 농사짓지 않는 사람들의 땅을 정부가 유상몰수하게 되겠죠 맞죠 대것 분배받는 농지는 분배받는 농가의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가산으로 상속한다 아 이거는 처음 나왔어요 이 시문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당연히 이제 이 농지기역의 핵심은 유상몰수 유상분배 아니겠습니까 유상으로 분배했다 즉 전부가 돈 주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럼 이 농민들이 땅을 분배받으면 이게 사유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유지 그럼 그 사유지는 당연히 자식한테 상속이 가능하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이 법에 있어 농가라 하면 가주 또는 동고가족이 농경을 주업으로 하여 독립생계를 영위하는 합법적 사회 단위를 칭한다 굉장히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 문장인데 그래서 대개 토지를 분배할 때 농사짓는 집 또는 농사짓는 집에다 토지를 분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에 아버지 아버지 또는 동관은 가족한테 토지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죠 이것도 이승만 정권의 이런 농지기억들 농지기억들 내용이 역시 테마노트에 기록되어 있다 되겠네요 17번 가에 대한 숨어 오른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대왕제 폐합께서 가본연 증흥의 기회를 맞아 자주독립의 기초를 확정하고 새로이 경장하는 정령을 반포했다 그래서 특히 한 문과 한 글을 같이 사용하여 공사 문서를 국화 문으로 섞었으라는 칙교 내렸다 모든 관리가 이를 받아들여 근래의 관부와 각 부근의 불령 지령과 각 군의 성원서 보고서가 국화문을 쓰였다 이제 본사에서도 신문 보니까 신문이네 신문 신문을 확장하려는 때를 맞아 국화문을 쓴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신문인데 국화문 혼용체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왕제 폐하 그리고 대황제랬다 보니까 왕을 황제라고 했죠 이건 고종이죠 고종이 1897년 황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외에 발행된 신문 같은데 국화문 혼용체죠 그래서 느낌이 보니까 이 황제 황제의 명에 따라서 국화문 혼용으로 신문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럼 볼까요? 기억 경실국 치유 관계로 한성 신문으로 바뀌었다 이거는 황성 신문이죠 그래서 황성 신문은 1898년 발행된 신문인데 남궁옥이죠 남궁옥 등 개신 유학자가 만들어서 대한제국이 기간지가 되겠어요 기간지 그래서 이거는 황성 신문이다 니은 천도교 기간지는 천도교 오세창이죠 오세창이 주도해서 만든 만세보가 되겠어요 만세보 만세보 그래서 친일파 일주일에 공족했던 신문이죠 디귿 1898년 8월 참관한 일간지로 개화 문명을 수용을 통해 근대사회를 건설하고자 국민개몽에 줄이겠다 사실 이것만 보고는 어렵네요 이 질문은 어렵다 뭔지 모르겠다 1 1898년 9월에 참관되어 광무정권이 평안 9번 신청의 원칙에 따라 온건하면서도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다 자 이건 황성신문 맞겠네요 황성신문 황성신문이 바로 대한제국의 기간지 됐죠 대한제국의 기간지 그래서 개신유학자들이 이 신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온건한 온건한 개혁을 제시했다 해서 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이을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고 디귿은 이제 이건 제국신문 제국신문이 되겠다 그래서 개화학위 때 언론인들 황성신문 역시 이렇게 황성신문 내용들 제국신문 만세법 이런 내용들이 테마노트에 수록되어 있네요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가나에 해당하는 독립군 단체를 바르게 작진 것은 가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부장부대인 한국독립군을 산하에 두어 북만주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거는 역시 많이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혁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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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후반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과 삼부죠 삼부를 통합하려고 하죠 삼부 통합운동에서 북만주 지역에서 혁신회가 나오고 혁신회 산하에 한국 한국 독립당과 그리고 한국 독립군이 나왔죠 독립군이 나왔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조선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통합에 산성하는 단체들에서 결정했다 중일전쟁은 1937년이죠 37년도에 민족혁명당 김원봉이 중심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김원봉이 중심이 된 조선민족혁명당 중심으로 좌파들을 통합했다 이 단체는 37년도에 나온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잘 나왔던 거지 그래서 지방지기도 나왔고 요즘에 김원봉 물어볼 때 잘 나온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 38년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보실 땐 군사단체며 일본은 화북으로 이동하고 나온 병력은 광복군의 이건 38년도에 나온 조선위용대 아니겠어요 조선위용대다 김원봉이 만든 조선위용대가 둘러쪼개지는 가능겠어요 그래서 대략 한 병력의 3분의 3분의 연안으로 가죠 연안으로 가서 중국 공산단과 함께 움직이는 조선위용군이 되고 3분의 1은 한국강복군에 들어가게 되죠 이거는 자주 나왔던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그리고 넘기면 민족전선연맹 의용대가 이렇게 다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문제를 해설하는 사실 18문제를 쌤이 해설하면 금방 해요 대략 한 30분 정도면 해설이 가능한데 솔직히 쌤이 지금 해설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리고 사실은 더 많이 했어야 돼요 이유는 문제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쌤이 설명을 더 해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늘어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는 좀 간략하게 해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마음 먹고 제대로 해설하려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릴 그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쌤이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설명했은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